이 리뷰에서는 AI-MER A03 스피커로 오디오 혁신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뛰어난 음질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이 소형 스피커는 오디오 애호가와 음악 애호가 모두에게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AI-MER A03 스피커의 주요 기능, 오디오 성능, 디자인, 연결 옵션, 사용자 경험 및 전반적인 가치를 탐구하여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오디오 경험 향상을 위한 탁월한 선택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인상적인 음질 AI-MER A03 스피커는 고급 오디오 구성 요소와 기술 덕분에 놀라운 음질을 자랑합니다. 음악, 팟캐스트 또는 영화를 감상할 때 스피커는 선명한 보컬, 풍부한 저음 및 섬세한 고음을 전달하여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보장합니다. 컴팩트하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AI-MER A03 스피커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이동 중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야외에서나 이 스피커는 편리한 음악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결성 AI-MER A03 스피커는 블루투스, 고조 입력 및 TF 카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장치를 쉽게 연결하고 번거로움 없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끄러운 미학 미학에 대한 안목으로 제작된 AI-MER A03 스피커는 다양한 설정을 보완하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미니멀한 외관은 공간의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긴 배터리 수명 충전식 배터리가 장착된 AI-MER A03 스피커는 한 번 충전으로 몇 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주 재충전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중단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 AI-MER A03 스피커의 컨트롤 탐색은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대부분의 모델에는 볼륨 조절, 트랙 변경 및 다양한 연결 모드 간 전환을 위한 사용하기 쉬운 버튼이 있습니다. 향상된 저음 성능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AI-MER A03 스피커는 종종 인상적인 저음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급 스피커 드라이버와 저음 향상 기술은 깊고 임팩트 있는 저음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설정에 이상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소규모 모임을 주최하든, 야외 활동을 즐기든, AI-MER A03 스피커는 귀하에 필요해 적응하고 어디에서나 고품질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결론 AI-MER A03 스피커는 뛰어난 음질, 컴팩트한 디자인, 다양한 연결성, 세련된 미학, 긴 배터리 수명 및 사용자 친화적인 컨트롤로 청취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오디오 동반자로 돋보입니다. AI-MER A03 스피커에 투자하여 오디오의 즐거움을 높이고, 어떤 환경에서든 음악의 생명을 불어넣으십시오. 몰입형 사운드의 힘을 받아들이고, AI-MER A03 스피커를 선택하여 선명도, 깊이 및 디테일로 좋아하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AI-MER A03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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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R A03 스피커